전남 한평군이 슬레이트 건축물을 현장에서 조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. 한평군에 따르면 조사는 오는 9월 말까지 이루어지는데 해체와 철거가 필요한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이 대상이며 건축물 대장에 대상 건물이 등록됐는지 또 지붕을 더 씌웠는지 등 슬레이트 건물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. 특히 올해는 등록이 안 된 건축물과 대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 등 지난 2013년 실태조사 때 미흡했던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.